경력사에 붙으신 분들은 안 계시죠? 규칙 및 방법은 대한민국연맹 및 세뇌경기 규칙에 가고요. 시판은 대한민국연맹 및 동일시판이 담당하고 이제 개별 체크 들어가겠습니다. 윤시윤 플랫폼 은지원 산미만 은혁 플랫폼 산미 플랫폼 산미 윤종신 플랫폼 자 그러면 저희 지금 혼자 뽑을 겁니다. 이제 다이버 라이언 플랫폼 플랫폼 부찌감 2 알렉스 15 국내선수로 들어갑니다. 김현중 26번 윤종신 21번 윤시윤 27번 김현중 윤석 윤석 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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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넘어가는 거를 의식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회전을 줄이면 안 되는데 먼저 알 거 같아 다 감은 아는데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까 처음에 펑 해갖고 그건 실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더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 없어 자꾸 머릿속에서 빼야지 안 그랬던 사람처럼 해 안 그랬던 사람처럼 손 잡을 때 같이 차는 거 입술을 해야 되니까 손은 잡잖아요 손 잡을 때 다리까지 그냥 같이 놓는다 생각하면 다리는 특별한 동작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니까 안 넘어가고 다 일어났고 다리만 잡으면 이번에 거의 뭐 돈만 안 내면 되겠는데 삼미 스프링에서 한 바퀴 반 실패하면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실수해버리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진짜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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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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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fesional. profesional. . . . . . . . 아 왜 매번 왔다던데 왜이렇게 보면 안된다니까 진짜 선수들이네 장난아니야 아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그렇다고 욕하면 안돼 진짜 선수들 못할거야 대회를 한다고요 진짜로 아 나